이 악만 있으면 어떤 공룡 화석이든 되살릴 수 있어. 오! 성공이다! 난 천재야! 난 공룡이 제일 좋아! 난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좋아! 제일 무섭잖아! 아마 공룡 중에 대장이었을 거야! 난 브론토사우루스가 좋아! 엄청 커다랗고 엄청 많이 먹었대! 에이! 그게 뭐야, 피티! 많이 먹어서 좋은 거야? 그것도 좋고 다 좋아! 공룡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기대된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으아악! 으아악! 내 발명품을 도둑맞았다! 으아하하하! 멍청한 내 동생 꽝박사! 맨날 연구하는 것마다 꽝이더니 이번엔 성공했구나, 멍! 멍 박사님! 공룡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공룡은 엄청 크고 센 녀석이라던데 진짜입니까, 꽤갱? 하하하하! 그래! 진짜지! 이제 GPCT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테니 기대해라, 멍! 으하하하! 으하하하! 우와! 여기 봐! 브론토사우루스 발자국 화석이래! 우와! 발자국이 나보다 더 커! 저쪽으로 가면 다른 공룡 화석들도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가보자! 으하하하! 우와! 엄청 크다, 꽤갱! 어서 약을 뿌리고 숨자! 아이들 소리가 난다, 꽤갱! 알았다, 꽤갱! 빨리 숨자! 언제 공룡이 될지 모른다, 꽤갱! 빨리 가자, 꽤갱! 우와! 우와! 진짜 티라노 화석이야! 어머니! 하하! 하하! 우와! 굉장하다! 우와! 진짜는 이렇게 크구나! 우와! 저 이빨 좀 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 저 이빨을 콱 물리면! 아아! 무서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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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저건 그냥 화석이야! 지금은 공룡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하하하하! 번지도 공룡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실제로 보고 싶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움직이는 걸 말이야! 정말 멋질 것 같아! 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왜 저러지? 뭐야! 저거 왜 저래! 갑자기 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지! 으아! 무서워!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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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빨리 달려! 어서 이쪽으로 와! 어서! 으아아아!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으아아아! 저러다 제리가 잡히겠어! 안 되겠어! 나! 티라노사우루스! 여기야 여기! 날 보라고! 으하하하! 무서워! 진리! 괜찮아! 이제 안 쫓아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진짜 정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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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사우루스! 여기야! 날 따라오라고! 스피러! 일단 빨리 출동하는게 좋겠어! 어! 그래! 알았어! 으 coincidence! una 으악!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석이 공룡이 되었다고? 아무래도 멍박사의 집 같구나. 정말요? 멍박사가 공룡도 만들 수 있나요? 어찌된 일인지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 일단은 공룡을 막도록 해라. 공룡 중에 가장 위험하고 사나운 공룡이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멈춰! 치라노 서우루스!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지 마! 우리 수호대가 가만두지 않겠다! 으아악! 으아악! 모두 수호카 변심이다! 으아악! 우리가 상대해 주겠어, 치라노 서우루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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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웬 물방울이지? 어떻게 된 거야? 으아악! 으아악! 무서워! 무섭다고! 으아악! 아아악! 으아악! 지, 지금 티라노 서우루스가 말을 한 거야? 나도 분명히 들었어! 으아악! 공룡이 말을 하다니! 으아악! 나도 말할 줄 안단고! 흐흐흐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으흐흐흐! 왜 날 겁주는 건데? 우, 우리가 겁을 줬다고? 그래! 너희들이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잖아! 으아하! 아, 아니 니가 먼저 우리 친구들을 겁줬잖아. 내가 언제! 난 겁중이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려고 쫓아갔는데 다들 도망만 가고 누구라도 찾아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막 무섭게 하고 으아하! 아, 알았어. 그만 울어. 이제 무섭게 안 할게. 그럼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여긴 도대체 어디야? 공룡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어? 미안하지만 여기에 공룡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이 좀 길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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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 하!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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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만! 우리 둘이 친구가 되어줄게! 진짜 내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은 모두 착해. 다 너랑 친구가 되려고 할 거야. 뭐, 모두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신난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겁쟁이 공룡 2 우와, 저게 공룡이야? 정말 크다. 무서워. 위험하지 않을까? 안심해도 돼. 공룡 중엔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무섭고 힘도 세다던데 넌 왜 겁이 많아?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 난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 하지만 내 친구 티라노사우루스들은 진짜 힘이 세. 꼬리 한 번만 휘두르면 100m는 날아가 버리지. 티라노, 그럼 네 친구들은 스테고사우루스랑 싸워도 이겨? 스테고사우루스? 그 녀석도 세지만 티라노사우루스들은 어떤 공룡이랑 싸워도 다 이겨. 난 그 녀석 등이랑 꼬리에 난 뿔이 진짜 따끔거릴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지만 말이야. 너 진짜 겁 많다. 응. 내 별명이 겁쟁이 티라노였어. 멍청한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면 공룡답게 마을을 부수든지 사납게 겁을 주든지 해야지. 기껏 다시 살아나게 해 줬더니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멍! 맞습니다, 깨깽! 하늘수 없이, 아직 꽝 박사의 약이 남아있으니 다른 공룡 화석을 살려내야겠다, 멍! 진짜 무서운 공룡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여주마, 멍! 난 도넛이 정말 좋아, 오늘은 10개 먹어야지! 도넛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럼 난 100개 먹을래! 나도 그만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 땅이 울려. 티라노, 네가 그런 거야? 아니, 난 가만히 있었는데. 어? 아,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어, 티라노사우루스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티라노랑 색깔이 달라. 에이, 또 다른 공룡이 나타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으으, 나 말고 다른 티라노 친구가 있었다니. 근데 쟤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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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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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사우루스! 으악! 으악! 응, 으악! 으악! 수고하기도 잘해요! 으악! 우앗! 저 티라노도 당황해서 이러는 걸 수도 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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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사우루스! 당황하지마! 여기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우린 다 친구야! 으악! 스피더, 저 티라노는 진짜 무서워. 느낌이 다르다고. 티라노, 같은 티라노니까 니가 말 좀 시켜봐.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쟤는 내 친구 공룡들하고 달라. 너무 무서워.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게. 진정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자. 스피더! 하지만 우리들이 친구가 되어줄게. 얘들아 도망가. 이 녀석은 말이 통하지 않아. 티라노, 괜찮아? 아니,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친구들을 위해서니까. 내가 저 녀석을 마을 밖으로 유인할게. 너희들은 어서 도망가. 티라노. 스피더, 어서 이쪽으로 와. 거기 있으면 위험해. 어? 얘들아, 출동이다. 어? 으흠!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화석을 되살리는 약 때문에 살아났다. 네? 그런 걸 몽 박사가 만든 건가요? 아니, 꽝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며칠 전 몽 박사가 훔쳐간 모양이다. 훔친 약으로 이런 소동을 벌인 거야. 왜? 이젠 도둑질까지 해? 나쁜 짓만 하고 진짜 못된 악당이에요! 빨리 꽝 박사님의 연구실로 가라. 공룡들을 다시 화석으로 바꾸는 약을 받아와서 사나운 티라노사우루스를 화석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내 위대한 발명품을 훔쳐가다니 못된 형 같으니! 네? 몽 박사가 형이라고요? 저, 저희는 티라노를 다시 화석으로 되돌리는 약을 받으러 왔어요. 아, 그랬지. 이 약을 티라노한테 먹여야 다시 화석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이걸 먹여야 한다구요? 그래. 꼭 세 개를 한꺼번에 먹여야 해. 그럼 다시 화석이 될 거다. 조심들 하거라. 고맙습니다. 얘들아, 어서 가자. 그래! 아프다. 그래도 친구들을 지켜야 해. 그만해! 아파! 아프다구! 악당 티라노사우루스! 그만둬! 그래! 여기다 악당 티라노! 티라노! 여기는 우리에게 맡기고, 어서 도망가! 으흐흐! 알았어! 흐흐흐! 고마워! 흐흐흐! 다시 화석으로 돌아가서 얌전히 지내게 해주마! 전자기포! 발사! 발사! 앗!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 안 되겠어! 어. 자, 바이툼으로 유인 하자! 주흐흐흐! 아! 으흐흨'm conteú 센티라노사우루스! 나 잡아봐라! 포미! 루시! 수오카 변신이다! 수오카 변신! 수오카 변신! 지금이야! 모두 약을 입속에 발사해! 발사! 화석으로 돌아갔다! 성공이야! 이 티라노는 내가 데려가기로 했단다. 저기, 티라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언제라도 놀러오렴! 진짜요? 우와 신난다! 이번에 티라노가 악당 공룡을 막아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다음에도 또 도와줄 거지? 그야 당연히! 못 도와줘. 난 이제 아픈 게 너무 싫어. 멍티비를 조심해! 내일 엘파이어 아저씨랑 소방 훈련하러 갈 거지? 당연하지! 꼭 갈 거야! 정말 기대된다! 엄청 재밌고 멋져! 어마어마한 물줄길 갔어! 쭈욱 쭈욱! 물줄기가 진짜 멀리 발사된다고!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엘파이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모두 내일 소방 훈련 있지는 않았겠지? 그럼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다들 소방 훈련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그럼 모두 훈련 때 보도록 하자! 네! 준비는 다 됐나, 멍! 네! 곧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깽! 저, 저, 저는 아직... 뭐라고 하는거냐, 멍! 깨깽! 아닙니다, 깨깽! 예의바르고 부지런한 아이들은 너무너무 싫다! 이 방송을 보는 아이들은 멍티비에 중독되어서 전부 나쁜 말만 하는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다!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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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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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라! 이게 뭐지? 갑자기 채널이 바뀌네! 멍티비가 뭘까? 처음 보는 채널인데? 몽티비를 시작하겠다, 깨깽! 누구 마음대로 시작하냐? 난 아직 떨린다, 깨깽! 이미 시작했다, 깨깽! 뭐, 뭐, 그런거냐, 깨깽! 떨린다고 방귀 뀌지 마라, 깨깽! 방귀 낀 거 어떻게 알았냐, 깨깽!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웃긴다! 어, 뭔데? 뭔데, 뭔데? 어? 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 같아! 시작했다, 깨깽! 하하하하! 깨깽이래, 깨깽! 어디, 어디! 나도 볼래! 깨깽, 깨깽! 방귀는 생각을 했냐? 멍티비 재밌더라! 그래, 어제 멍티비 진짜 웃기다다! 하하하하! 생각해보니까 또 웃기다! 웃지 말아라, 깨깽! 준내내지 말아라, 깨깽!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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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여기 있었구나! 이제 소방훈련하러 가자구나! 전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깨깽! 저도요, 깨깽! 어? 안 간다고? 너희들 소방훈련하는 거 항상 좋아했잖니? 그렇긴 한데요! 오늘 TV에서 진짜 재밌는 방송을 하거든요! 소방훈련보다 멍티비가 더 보고 싶어요, 깨깽! 멍티비? 소방훈련보다 재미있다고? 어? 멍티비 할 시간이다! 난 간다, 깨깽! 나도! 나도! 깨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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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이야기를curder이 가아니지? 전부의 isn't it! 클rett 바라 Acc 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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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desc desc desc示爬! 신나지? 진짜 좋지.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부터 망티비를 24시간 쉬지 않고 방송하겠다. 뭐? 우린 언제 쉬는 거냐? 응? 우린 못 쉬는 거냐? 망했다. 망한 거냐? 이상하군. 왜 밖에 나와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지? 공원이랑 경기장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지. 선생님. 엘파이어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장님. 안녕하세요. 서장님. 이상하게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멍티비인가 뭔가 봐야 한다고 그런데요. 오늘 소방훈련에도 아무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취소했지 뭡니까? 말도 마세요. 멍티비 봐야 한다고 학교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큰일이에요. 그럼 거리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도. 네. 맞아요. 모두들 티비를 보느라 그럴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싫어요. 싫어. 멍티비 볼 거란 말이에요. 멍티비 보여줘요. 무슨 일이죠? 멍티비인가 뭔가를 본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다 쓰러졌어요. 네? 멍티비 보여줘요. 밥 안 먹는 거야. 뭔가 수상하군요. 계속 울리네. 깨갱. 별일 아닐 거야. 깨갱. 그래. 그럴 거야. 깨갱. 어린이 소대 정신 차려라. 소장님 우리 멍티비 봐야 해요. 깨갱. 빨리요. 빨리 멍티비 나오게 해 주세요. 제발요. 깨갱. 멍티비는 멍멍단 멍박사가 만든 티비다. 정신 차려. 멍멍단이요? 그래. 멍티비를 보는 아이들은 멍티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 보고 싶어진다. 어쩐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멍티비마저 보고 출동하면 안 될까요? 도미. 정신 차려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티비만 보던 아이들이 쓰러져서 실려가는 중이다. 네? 친구들이 쓰러졌다고요? 친구들이 쓰러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 마을 외곽 고수로 가는 길목에서 멍티비 전파가 감지되고 있다. 어서 출동해서 전파를 차단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Clan分이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내가 더 인기가 많다! 깨깨! 웃기시네!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내가 인기가 많다! 깨깨!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냐! 깨깨! 혹시 어린이 수호대가 오면 끝날지도 모른다! 깨깨! 으아악! 어린이 수호대다! 깨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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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다! 깨깨! 헔! 멍멍담! 친구들을 나쁜 방송으로 중독 시키라니! 당장 나쁜 방송을 멈춰! 그래 엄청 재밌었는데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나쁜 방송이라니! 재밌었단다! 깨깨! 솔직히 말해봐라! 누가 더 인기 있었냐, 깨깽! 아, 그게... 누가 더 웃겼더라? 깨? 깨깽? 토미, 뭐하는 거야? 우리 방송이 재밌었다니까 계속 우리 멍티비나 봐라! 그래, 영원히! 모두 피! 알았어! 멍티비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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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모두 정신 차려! 나도 모르게! 알았어, 스피드업! 반격이다! 반사반사 쉴드 장착! 장착! 멍티비를 척발을 반사시키더니 깽깽! 지금이야! 수옥아 편심이다! 뭐야! 동무하려고! 깨깽 빨리 도망가자, 끙끙! 도망 못 갈걸? 끙끙이볼! 발사! 수오톡! 발사! 끙끙! 다들 오늘 훈련한 것 잊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지? 네! 정말 재밌는 훈련이었어요! 그렇지! 소방훈련은 진짜 꼭 참석해야 한다니까! 맞아 맞아! 번지는 안 빠지고 꼭 참석한다고! 음, 번지야 저번에 멍티비 때문에 훈련 안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땐 아직 멍티비가 너무 재미있어서.